집이 없었는데 집이 없었어 집이 없는 실력을 봤어 야외에서 불쌍한 곳이야 또 신문지 깔고 신문지요 이분님? 신문님은 그러는 거 아닌데 어 게이브 아 시바 세문양 3포 까드리죠 저런 7번 뺐어요 쭉 뺐습니다 10호 우리 2층에 있어요 어 이쪽 붙었다 양념 남이 양념 나이스 설대 하나다 그리고 3번쪽 그리고 뒤에 하나 어 뭐야 어 안 돼요 그러면 신고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자부시하자 오빠 나 때문에 1층 간 거예요 너 아직도 신문지 깔아라 그냥 안 돼요 오빠 요즘 신문지가 없어요 아 신문지도 없어? 문어 가지고 신문지로는 힘들지 않을까요 아 맞아 박스 박스 연마 어 나 폭 개맞았어요 폭맞은 폭맞은 기억자 폭 기억자 둘 아 아 씨발 덕제네 덕제네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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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유리차 맛있어 아 역시 맛있으면 이분이 요즘 같이 살아요 근데 요즘은 간장치킨 보다 내내 치킨 나 이분이랑 같이 살아 아 그 어니어링 네 그거 맛있더라구요 나 이분이랑 같이 산다니까 에바야 우리 같이 살아요 같이 사 이제 동거하는 거예요? 동거 아 언니 아 아 이분이 빡치는 거 아니에요? 언니 미쳤다 와 아 장난 아니네 7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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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50 핑기 핑기 쪽 하면 빠짐 핑기 쪽 왜 이렇게 잘 맞지 한치 안 받지 짤 이야 잘하십니다 저 창 하나 있어요 다운 다운 바로 사운 와 나이스 야 붕가하셨네 붕가하셨어 졸라티네 분라들하셨어 아 졸라티네 수빈 룸메이트 수빈 춤을 escr어 너 Airport Chung에서 하나시 뭐야 너 4.4냐 나 4.4 내가eri에 으 its 아 네 어 아우! 아우! 4등 버릴 못나? 하하하하하하 네에 찌개 찌개 아우! 쪼쪼쪼쪼 쪼쪼쪼 쪼쪼쪼 어우! 진짜 폭...검... 연막씨 헉! 설때 연막이 끝나질 않아 설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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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설때 쓰나 설때 쓰나 나이스 폭망이 길에 서른 동안 뱀 무슨 바로 살 아휴 삐꽤 삥새 삐꽤 삐꽤 삐의 계단이 삐꽤 삐꽤 대찍이 조심하세요 ㅇ겡 인것 같습니다 적배 적배를 안 돼요? 적 배요? 아, 자살 헉 꼭찡이 때문에 자살했네요 저는 내 인맥인데 데 내 창룡시키 어? 나 언제까지? 1층에 살지? 응 근데 1층이 편해 나 1층 살고 2층이 1층이 진짜 편해 맞아 어 거기 살아 그냥 어 ㅆ 얘는 4층이 계속 살려나 계속는데 나 하나 올라갔는데 저 핏 또 핏 7층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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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 또 있어 3개 쪽 또 있어? 저는 서로 어딨지? 아닌데? 뭐야 이 사기꾼들아 나 쟤가 안하는 아니 진짜 아니 3개라면서요 아 사기 봐봐 이분들 진짜 서로 아 저 할만 있어요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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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할만 있어요 언니 말하세요 저 1층 계속 살려놓으려고 저 어이가 없네 1층 얘기할 줄 알았는데 1층 얘기할 줄 알았는데 1층 얘기할 줄 알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누나 그 킬로 떨구려고? 야 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근데 자꾸 누가 부꾸라핑해 아 나 아닌 아 진짜 어이가 없다 기미분 기미불 어 저자식이야 기미분 저자식 아 하나 있었어요 나한테 화낼 동안 했다 큰일다 2번 하나 나이스 1번 하나 더 캬 잘합니다 3 하나 더 어 3 둘 3 둘 1 하나 3 둘 1 하나 3 하나 1 하나 3 하나 나머지는 확인 안 돼 1 하나 3 하나 한 번 와요 하나 더 1 하나 1 하나 나이스 1 1에서 3으로 온 거 같아요 3으로 왔네 3 2층 3 2층 3 2층 나이스 잘합니다 아 3층 왔다 이사 오 아 아 드디어 이사 오셨군요 오늘 계절이 넘쳤다 와 아 이제 3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아 아 이분이 진짜 나 3층 갈 수 있는데 와 2층도 L벱이 안 내잖아 하하하하하하 나 의약 2층 L벱이 안 내잖아 3층부터 내던가요? 3층 걸어다니돼요 2층 걸어다니돼요 그러니까 2층 L벱이 안 내잖아요 음 아 진짜 그냥 가다가 한 번 맞아라 그냥 가다가 한 번 맞아라 1번 줄 베이다 이거야 베이 아아 좀만 버텨주세요 아유 뭐야 아 아 A조심 A조심 꺽자 하나 대문하라 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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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쭉쭉 달려라 꺽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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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와 잘한다 저 가기 전에 이미 게임 끝나겠는데요 아 얘 죽을 거야 분명 뺐나 본데요 3번 쪽 빈스도 있고 진짜 버스 쏘지 말고 3개 올라갔을 것 같은데 3개 클리어 3개 클리어 나이스 잘합니다 나 3층임 이지아 L벱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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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하하